꼬리 꼬리 왜 애기처럼 가르쳐버리는 거야? 이제 너무 귀엽다 새끼 도둑이 귀엽게 뭐하세? 도둑이 귀엽게 뭐하세? 귀여워 왜 애기처럼 가르쳐버리는 거야? 도둑아 진짜 너무 귀엽다 새끼 웃자 찰떡 찰떡 귀여워 너무 귀엽게 눈치 보입니다 눈치 보입니다 눈치 보입니다 눈치 눈치 표정 완전 사람이다 지금 만나면 미안해 눈치 보입니다 귀여워 괜찮네 또Before 자기가 죽었네 이쁘어 되게 사람처럼 생겼어 이쁘 으응 귀여워 고양이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우지씨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인터뷰? 무 퀴즈?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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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쟤 쟤 엄마 깜짝이야 다행이네 이러면 우리가 더 싸우는 것 같지 않니? 오 마이 갓 간다 가지요 바로 가지요 우지야 왜냐면 오늘도 망했다 뭐야 왜 카메라들 갑자기 그래 줬어 그래 평생 니 혼자를 잘 먹고 잘 살아라 사람의 도움 없이 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니 왜 나왔나? 아 다시 귀여워 역시 인간의 도움 없이 못 살겠네 지금 보면 봐준다 응사한다 지금 보면 하나 둘 둘 반 둘 반해 반해 반 하나 둘 니 앞으로 인간의 도움 없다 오잇? 이리와 빨리 지금은 봐준다 감사합니다 ㅋㅋㅋㅋ 나의 도움 밖으로 가고 싶어서 잘 해라 한빈 인나의 도움 받고 바꾸치는 잘 해라 잘 해냐 귀여워 죽겠어 잘 좋게 지내라 일어나 일어나 지끗 ㅎㅎ 글쎄 오늘의 종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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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애기처럼 한편으로 보는 거야 야 진짜 너무 귀엽다 어떡해